자, 생산하기 아직 한 발 남았다 예민해졌어 만조때 더 잘 나올 때가 됐거든요 살짝 예민해졌어 자, 견제 톡! 걸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파도 태워서 파도가 밀어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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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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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잡고 있고 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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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어허이 따개비 젠장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